안녕하세요. 섹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서울 휘경동에 있는 서앤김 섹소폰 스튜디오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섹소폰 학교 채널에서 다른 학원을 소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웃길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학원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정말 제가 확신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서울의 휘경동에 있어요. 아주 평수도 50평이 넘고요. 연습실도 너무 좋고 아주 쾌적하고 아주 그리고 실력 있는 섹소폰 선생님이 있어요. 서현서 선생님이랑 김원태 선생님 또 김원태 선생님 서울대 나왔고 서현서 선생님은 숙명대대 나왔고 아주 실력 있는 두 선생님의 원장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배우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이 좋겠어요. 근데 레슨이 그렇게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. 그래서 서울의 휘경동에서 레슨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위쪽에 연락처를 주셔서 시설 보세요. 사진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너무나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위쪽에 연락처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이쪽 연락하셔가지고 서울의 휘경동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섹소폰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